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소은이에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사실 오늘 컨텐츠를 좀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의 날인데 사실 부부의 날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게 된 날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 이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쩌면 이 부부 부부는 이제 사회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집단이 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원래 가족이 가족에서 제일 기초적인 가족은 원래 부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이 부부라는 것이 응? 그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물론 뭐 요즘은 그 동성 부부도 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종교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ppt를 뭘로 준비를 했냐면요 내가 생각해봐도 오늘 이 주제를 왜 생각했는지 참 나도 웃겨요 부부와 연애 그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뭐 연애로서 맺어지죠 뭐 연애로서 맺어지거나 아니면 뭐 좀 어른들끼리 뭐 좀 음? 어른이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요즘은 그 결혼정보업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을 만나서 그 약간 그렇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 사실 좀 약간 요즘은 그래 업체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 그 결혼정보 회사들 좀 많잖아요 가끔씩 저한테도 전화 걸려오던데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소개 받으려면 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부부와 연애 이성 사람 친구 네 부부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가 되기하여 필요한 연인 연인이 생기기 전에 필요한 이성 사람 친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네 지태님은요 좀 연애를 쉰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없는데 여자 사람 친구는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는 있고요 가끔씩 만나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는요 네 본인이 학위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의 날이에요 자 부부의 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권재도 목사라고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권재도 목사가요 이 목사의 부부가 약간 이 그런 약간 그 교회의 그 교역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활동 중에서 약간 부부와 관련된 그 뭐냐 교육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5년에 이제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부부의 날을 처음 재창을 해서 아마 그 이제 본인의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지태의 서재에서 다루지는 않는 책인데 이 책이 있어요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뭐 이런 뭐 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이수경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 가끔씩 뵀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이수경 선생님이 썼던 그 책 중에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아마 그 제목 맞을 거예요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음 하여간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던 그 선생님은요 그 예전까지 매월 21일이 되면 둘이 하나 데이라는 그 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그 모임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분도 그 행사는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음 어쨌든 이 부부의 날이 그 5월 21일이 된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가정의 달이 5월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이 둘이서 그 하나의 부부가 된다는 그 의미를 그런 가진 날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채팅을 그냥 끌고 할게요 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21일이라고 한 거래요 그래서 2003년 12월에요 그래서 원래 이 권재도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했던 이 부부의 날 행사가 이제 민간단체가 만들어진 거야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 그래서 법정 기념일로 만들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2007년 5월 21일에 국가공인기념일이 돼요 자 근데 공휴일은 아니에요 부부의 날은 모두에게 다 좀 좋은 기념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드라마 제목도 있긴 한데 한 번 다녀왔던 사람들한테는 좀 다소 불편한 날일 수도 있어요 네 좀 한 번 다녀오고 싶네요 자 그러면 그래 부부에 대해서 한번 어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부부 서로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그 부부 두 사람을 같이 쌍으로 묶어서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옛날에는요 1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냐면요 그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몽골이나 원나라 몽골이나 청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좀 굴욕적인 사대관계를 체결했을 때가 있잖아요 명나라하고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 특히 원나라가 그랬어요 특히 원나라가 몽골이 이제 고려왕실이 원황실의 부마 제후국이 된 거잖아 제후들 중에서 제일 높은 서열이었어 제후국 중에 그래서 고려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몽골의 그 황제의 부마가 됐었기 때문에 그 몽골의 그 군주 황제를 가한을 결정하는 그 쿠릴타이라는 회의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뭐 권위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런데 이때 고려 말기 때 우리나라가 이 조혼의 풍습이 생겼어요 이 조혼의 풍습이 이제 몽골에서요 황실에 국녀로 들을 여자를 바쳐라 해서 그래서 국녀로 뽑혀서 가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고려 말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고려 말기 때 그 원나라 황후까지 올라갔던 기황후 알죠 그런데 이 기황후가요 그냥 국녀가 아니고요 고려에서 뽑혀서 갔던 국녀예요 고려 출신이에요 국녀 출신으로 몽골 황실에 들어가서 그 몽골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순제일 거예요 그 순제 시대 때 황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황후가 되면 그 오빠인 기철이 고려에서 굉장히 뭔가 실세가 됐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려의 왕이 공민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혼의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결혼을 하면 일단 국녀로 선발이 안 되거든 결혼하면 국녀로 선발이 안 되니까 이때 딸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딸을 가진 집안이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에 해당이 됐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어리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 그런 부부가 많았다 그래요 조선왕실도 나이가 많은 왕후가 더 많았어요 꽤 많은 편이었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신랑이 어린데 신부가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요 만약에 이제 신랑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일단 같이 생활을 한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그 아무래도 서로 같이 부부로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게 그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아내가 빠르면 10대 후반 아니면 늦어도 20대 초반 정도면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벌레가 부부 얘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난다 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뭐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일찍 결혼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게 그 몽골에 국녀로 보내지 않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인력이 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일에 보탬이 돼야 됐어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경국가에서는 인구수가 국력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인구수가 어느 정도 국력을 좌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초혼의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20세기가 되면서 초혼 연령대가 좀 올라가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도 막 서로 아는 지방끼리 우리 서로 사돈 맺자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막 짝지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죠? 그 영화 어린신보?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었고 중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고 또 옛날에는요 이제 집안에서요 그 딸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예의상 중학교까지만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는 것도 진짜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집안은 막 중학교까지만 겨우 다녔던 여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국민학교만 졸업한 여자분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생긴 학교가 혹시 그런 대안학교 중에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마포구에 이대 근처에 일성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그냥 여중여구가 아니에요 일반 여중여구가 아니고 대안학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위한 대안학교냐면 어렸을 때 이런 사회적인 사회적인 약간 그런 이념 약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 문제로 인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여자분들을 위해서 만학의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어쨌든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었어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보통 생일이 지나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지 자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만 19세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투표권도 한 살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려가게 된 거야 좀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 결혼이 가능한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 전에요 사고를 치는 남녀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치면서 생긴 자녀를 이게 호적에 동생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좀 뭐 경제적 불안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빨리 결혼해도 한 30대에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참고로 내 동생 부부는 20대에 결혼했어요 내 동생 부부는 20대에 결혼했고 그 애 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도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도 간혹 그 30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분들 있어요 요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둘이 서로 잘 맞는다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경우도 있겠죠 아기가 생겨서 결혼한 경우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남자와 여자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참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결혼한 분들 꽤 있죠 사실 그래 좀 이런 예를 들어도 될 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전역한 철구님 철구님하고 지혜님 네 그 연지가 생겨서 결혼했죠 그 최근에는 좀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만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만혼 세대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사회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우려 요소가 있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게 이제 사람이 2차 성징이 좀 예전 세대에 비해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빨라졌다는 것은요 여성은 그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그 한정된 개수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시작되면 한 달에 난자 하나씩이 회출이 되는 거야 난소 밖으로 그래서 이제 임신이 가능해지는 건데 2차 성징이 빨라진다 가임기가 빨리 시작된다 이 말 뜻은요 곧 폐경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폐경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혼 세대가 증가를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이 가임기일 때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출산율에도 연관이 생기거든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국가가 인구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우려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래 만혼할 사람들은 만혼하고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 가임기 때 자신의 남자를 미리 다 빼가지고 그 얼려두는 거야 얼려뒀다가 나중에 그 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 남자의 정자하고 같이 착상을 시키는 거야 같이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착상을 시켜서 그때 낳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그런 거 있대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만 낳아서 키우겠다 그 허수경씨인가 허수경씨가 그런 싱글맘을 선택했죠 허수경씨가 그래서 뭐냐 그 이제 결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 이제 그런 수가 있대요 그 정자를 그 기증을 한 곳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키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제 부부의 뜻에 의해서 뭐 부부가 이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다는 거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부가 되는 과정 음 자 일단은 사실 요즘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연애결혼이 많겠지만요 옛날에는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결혼 상대를 정해줘서 그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두 그 두 집안이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 사돈 맺자 해서 애들은 서로 결혼을 할 줄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사실 이게 금슬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좀 사회 분위기적으로 이혼을 금기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그냥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정해줘서 결혼해서 그냥 쭉 그 산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남녀가 서로 정말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근데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서로 준비 과정에서 그 시간 동안 좀 만나보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좀 만나면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부부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야 처음에는 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는데 그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줄 만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었다는 거 옛날에는 어?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서로 누군가가 짝을 소개해줘가지고 어? 그래서 만나 보다가 어? 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음 뭐 결혼할 수 있다는 거고 음 그러면서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결혼 전후로 식을 올리기 전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진짜 그 국룰이었는데 요즘은요 좀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안되잖아요 동거인이거든 그 배우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키움 히어로즈의 외국인 야구선수 있죠 테일러모터 테일러모터가 최근에 그 이제 테일러모터의 연인이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자기들 말로는 그 뭐냐 아내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피앙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걸프렌드라든지 와이프라고 한 와이프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요 테일러모터하고 이 테일러모터의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모터의 여자친구라고 불러야죠 그러면 모터의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정부가 지정해준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서 그래서 정부가 지정해준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국인 선수의 부인이면요 법적 혼인신고를 했었으면 법적 부인이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만약에 그 여자친구하고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네 자가격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모터가 이제 그 당분간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뭐냐 호텔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동료 선수의 집에서 잠깐 자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모터하고 모터의 여자친구하고 서로 SNS에서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자신의 남편 아내 이런 거를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죠 법적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성당 교적상에서는 혼인성사를 하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었을 때 몇 년 전까지는요 그 간통법 간통법 그 간통 죄가 있었어요 그 간통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마 2015년에 이 간통과 관련된 내용이 그 가정 민법의 그 개정이 이뤄져가지고 그 간통이 이게 그 가정 가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게 됐어요 다만 이 간통으로 인해서 기존의 부부관계를 맺었던 부부가 이 간통이 이혼사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거고 자 그리고 이제 부부의 호칭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족관계 호칭의 경우는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부부끼리 이제 제3자에게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로 배우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배우자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그래 그 배우자 그 배우자 어 아니면 이제 뭐 누구의 배우자 약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쵸 뭐 누구님의 배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보 보통 상대방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쓰는 호칭이 있죠 여보 영어로는 허니 응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유 를 뜻하는 너 유 영어로 유 를 뜻하는 2인칭 대명사의 높임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요즘은 자기라는 표현은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음 아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응 임자 나이 많은 부부들 등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사극에서 이보시오 임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호칭 제3자에게 지칭할 때는 남편 그이 바깥사람 이렇게 그 뭐 표현하는 방법 그 표현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바깥사람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왜냐면요 남편을 바깥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를 안사람이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 음 자 그리고 이제 서방 서방 서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갓집 사람들이 남편을 말할 때 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 애비 아범 해서 그 아이가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 음 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아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군 상대방의 남편을 부르는 높임말 자 그리고 이제 현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자어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충문이나 지방에서 남편을 현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손윗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일 때만 현자를 붙이고 남편을 의미하는 글자는 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즘은요 그 아내가 어릴 경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는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윤댕님이 대돈님을 부를 때 오빠라고도 부르더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 한나님은 그 친구였던 분하고 결혼됐다고 어쨌든 뭐 그러네요 그래서 내 동생하고 제수씨도 내 동생을 오빠라고 불러요 한세차이라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아내에 대한 호칭 음 그래서 아내에 대한 호칭 이제 그 사모 우더르네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죠 뭐 그래 스승 사장님 음 아니면 뭐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의 부인을 보통 사모님이라 부르죠 음 보통 그래서 사모님이라 부르고 그 그 다음에 아내들 아내 남편이 제3자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보통 아내 집사람 안사람 뭐 이러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집사람 안사람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게 되죠 음 그리고 이제 마누라 근데 이 마누라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 마누라는 단어가 조금 퇴색이 됐는데 원래 조선시대 때요 세자빈을 극존칭에서 높여 부르는 표현이 마누라라는 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급사회의 붕괴 후 서민들도 이 마누라라는 표현을 뭐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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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존칭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부인이라는 표현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는 남편이 부를 때 사용한다 응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승훈이 아빠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가라는 표현 이 아가라는 표현은요 보통 시부모가 며느리를 좀 그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 응 새아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 응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실 망실 현실 이런 표현은 사망한 아내를 지칭하면서 충문 또는 지방에서 쓰는 역시 한자어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현실은 현자가 연상의 아내일 때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 여사라는 표현은요 중국에서 후궁을 섬기던 여관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후궁을 섬기는 여관 그 여자 내관 응 여자 내관이에요 내시가 아니에요 응 그 환관이 아니에요 고장 아니에요 그 부르던 그 호칭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는 여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지금은 공식적으로 누구 여사 누구 여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그냥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여사 아니면 그 보통 대통령의 가족들한테 그래서 대통령의 그 모친 또는 대통령의 부인 이런 분들을 여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고 처 처는 윗사람에게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 쓰는 한자어 라고 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언어들이 있었다 응 하고 이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일단 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인 서로 깊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가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애자에 사람인자를 넣어가지고 애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애인보다 좀 더 그러니까 애인은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삼인칭으로 부를 때는 연인이라 부르는 게 맞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연인은 영어로 직역하면 커플이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는요 애인의 범주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로 사귀면 서로를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남편이나 아내를 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연애 중일 때는 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제가 중국어를 좀 배웠으니까 원래 중국어로요 중국어로 친구가 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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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국어로 펑요 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남자친구라는 표현은 내가 굳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라는 그 표현이 중국어로 니펑요 니펑요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그러면 여자인 친구를 니펑요 라고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는요 여자사람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자친구 말고 여자인 친구 여자사람 친구라는 표현이 니싱펑요 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진짜 중국어는 있어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여친하고 여사친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어요 중국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고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애인이라고 부르면요 되게 불륜적인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첩이나 정부를 뜻하는 말이 애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애 중인 사람은 연인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에 원래는 그전에 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좀 그 약간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애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식 부인이 아니고요 그 첩이나 아니면 그 정부 정을 준 남자 뭐 약간 이런 그 정을 준 사람 해가지고 그런 불륜의 의미로 쓰이는 게 일본에서의 애인이라는 말이래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시때루라는 그 표현을 쓰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 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야멜쌤 야멜쌤 하고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분하고 한번 그 그분쌤한테 한번 좀 물어보는 걸로 음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권에서는 러버 사랑하는 사람 러버라고 부르면요 이거는요 영어권에서 러버라고 부르면요 관계를 위한 상대라는 느낌이 좀 강화돼요 그래서 그 영어권에서는 남자친구면 Boyfriend 여자친구면 Girlfriend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도 사실 얘기할 거긴 한데 영어권에서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부를 때는요 Boy 더 Boy 띄우고 Friend 그리고 Girl 띄우고 Friend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좋고 어쨌든 그러면 영어권은 그래 영어권에서는 그렇고 요즘 영어권에서는요 캐주얼 러버라는 또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런 좀 어중간하게 썸타는 관계 있죠 그 썸타는 관계가 캐주얼 러버예요 참고로 캐주얼 러버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최근에 결혼하셨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 이제 이성친구 자 이제 이성친구 이성친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원래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는 원래 표준어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영어에서요 Boy하고 Girl을 Friend라는 단어하고 띄우면요 남사친 여사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 어원의 의미는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증가한 추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친구야 다른 나라에서 그냥 그 그 프렌드 또는 뭐 그래 클라스메이트 학급친구 학급친구는 뭐 클라스메이트 뭐 이럴 수 있잖아 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관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 희미해진 관념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이제 좀 그런 거리가 그 인간관계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의 취미는 이거 여자의 취미는 이거 이런 게 그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막 그 익스트림한 그 스포츠를 취미로 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뭐 남자분들 중에서도 뭐 약간 뭐 뭐 그래 뭐 바느질하고 아니면 뭐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약간 그 사교 사교무이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남자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적인 의미 교양 교양 지식 차원에서의 그 의미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끊고 이제 2부 2부 그러면 이제 그 부부와 이성친구 이성사람 친구 이런 걸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 이제 그럼 2부는요 이제 2부는 ppt는 없어요 2부는 ppt는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제 부부의 날이니까 사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변에 이성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요즘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약간 그거야 그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딱 우리 세대까지는 딱 그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남중 남고 군대 응 더 심하면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응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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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차단이 되고 차단이라기보다는 힘들죠 그리고 여자 사람 같은 경우도 여중 여고 여대도 있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좀 몰라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조금 약간 좀 흔해졌다고는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으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울린다고 하면요 학생들이 어울린다고 하면 공부는 안하고 연애한다고 이렇게 보는 성향이 좀 잦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제가 지금은 조금 편한 얘기다 보니까 좀 뭘 먹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 이런 그런 주변에 일단은 인맥부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뭐 연애 음 연애의 어원은요 그 19세기 말 일본이 서양에만 존재하던 개념 그 개념 표현들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고 약간은 원래 러브가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그 근데 러브의 방탕함과 가벼움에 대한 반발로 로맨스의 번역어로서 사용되죠 그 내로 남불이 한 단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륙 근데 낭만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 시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낭만이 되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로망이 된대요 약간 약간 일본어식 단어가 있다는 거야 표현에 한번 가려서 쓸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러브라는 표현이 감정하고 애정의 행위 전반을 전반적인 범주를 뜻한다면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달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고 그런 거 그 정도의 뜻이었다는 거 근데 요즘은 그 의미가 서로 바뀌었어요 연애가 오히려 사랑의 활동 형태나 형식을 뜻하게 되고 사랑의 그런 알콩달콩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쓰였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시는요 사실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야하대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야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그 뭐냐 물론 이제 연애에 있어서요 그 좀 상호간에 호감과 교감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간에 호감과 교감을 통해서 뭐 이제 좀 연애가 좀 많이 격해지고 그러면 네 뭐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근데 성관계가 연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의 지향하고 성적인 지향이 꼭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 정말 정말로 그 사랑하는 연애하는 상대한테는 좀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나 자신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 물론 그 이거는 서로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어떤 커플들은요 연애하면서 막 되게 막 격렬하게 또 자주 관계를 갖는 그런 뭐 커플도 있대나 음 커플도 있다고 해요 음 있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아니면 진짜 연애를 하면서 정말 그런 플라토닉 성향이 있어요 음 정말 손잡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 플라토닉 러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원래 자기의 연애의 얘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애 얘기가 더 재밌거든 솔직히 그래서 그 그냥 내가 대학생일 때 그러기도 했어요 내가 대학생일 때 어 누구랑 누구랑 사근데 막 이런 거 애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사근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막 모이면 그래 그럼 꺼내게 돼 응 막 커플 듣기를 밥 먹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꺼내게 되는데 사실 당사자들 앞에서도 그냥 어 둘이 뭐 재밌는 일 있어 뭐 이런 거나 좀 물어보지 잘 아네요 응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연애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해요 좀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때 좀 알 수 있는 건데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어 누구랑 누구 연애한대 누구랑 누구 사근데 하면 어 진짜 어 리얼리 뭐 이러잖아 남의 연애 소식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응 남의 연애 소식이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유튜버들끼리 막 공개 연애한다는 영상이 올라오면 인기 급상승 한번 찍어주고 그런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 한번 찍으려면 공개 연애해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연애계 소식에서요 그 열애설만큼 되게 이목이 많이 가는 게 없잖아 사실 열애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 당이 당사자들이 서로의 열애를 인정을 하면 그거는 진짜 해피인 거고 근데 이제 에이 아니에요 하면 이거는 아닌 거고 하여간 그렇고 음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서 누구랑 누구랑 연애한다고 하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대동당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뒷얘기로 발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연애를 하는 당사자가요 연애를 하는 당사자가요 한 명이 누군가한테 연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둘의 사이를 안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뒷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 그 이제 이 연애 사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그 연애를 하게 되면요 소문이 확 나잖아요 소문이 확 나면 안 좋은 이제 최대의 단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 연애를 할 때 최대의 단점은요 그 뭐냐 한쪽 또는 양쪽 다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그 BJ나 유튜버가 두 명이 연애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서로의 팬심이 서로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의 팬들이 이쪽이 아깝네 이쪽이 아깝네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의외로 이쪽 A라는 BJ하고 B라는 BJ가 연애를 한다 하면 A의 팬들도 좋아할 수 있고 B의 팬들도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A, B의 그 각 팬 각 시청자들이 서로의 방송에 들어가서도 서로 친해질 수 있어 이러면 결혼해야지 응 이러면 결혼해야 되고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유명한 사이끼리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 헤어지게 되면요 그 순간 편가르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요 그러니까 좋게 헤어지면 그냥 편만 갈라지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된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요 그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보통 한쪽이 안 좋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게 헤어지면 안 좋게 헤어지면 욕먹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좀 그냥 서로 그냥 조금 그냥 싫은 거는 아닌데 좀 소원해져가지고 아 그냥 우리 친구로 남자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서로 막 악수하고 서로 그냥 근데 사귀는 거는 아닌데 되게 둘이 그냥 그냥 친구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 그러면 편가라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뭐냐 CC가 있죠 캠퍼스 커플 CC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같은 과끼리 같은 동아리끼리 하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안에서 편갈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학생일 때도요 그 과에서 CC가 되게 많았어요 과에서 CC가 되게 많았고 그 그랬다가 헤어진 경우도 많아 사실 내가 대학 사람들을요 오히려 같은 과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그래서 졸업 동기들을 잘 안 만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른 과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요 사실 제가 가끔 만난다는 여사친 있잖아요 가끔 만난다는 그 여사친도 다른 과예요 다른 과인데 그 우리과 수업을 들었던 애야 그래가지고 우리과 수업을 들었던 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랑 친해진 거지 그래서 졸업 후에 졸업 후에 서로 바빴다가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우리 그때 친했었지 하면서 그때는 한 4학년 때 그래서 원래 내가 한 살 더 많았는데 서로 이제 말을 놨어요 서로 말을 놨는데 그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는 걔가 갑자기 서로 막 어색해가지고 아 승훈씨 뭐 잘 지냈어요 하다가 아 그래도 우리 그때 친했었는데 하면서 아 그냥 우리 그냥 말 놀까 해가지고 그냥 다시 말 놔버렸어 뭐 그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과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그 뭐냐 약간 그 약간 그거죠 그 남사친하고 여사친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뭐냐 서로 존댓말 쓰면 멀어진다고요 근데 오히려요 그 연애를 하면요 그 아니까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존댓말을 좀 썼던 이유가 그 그거였던 거지 그 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좀 어색했을 때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사실 사실 서로 말 놓는 거 나 되게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복학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말 놓는데 거의 1년 걸렸어 네 말 놓는데 1년 걸렸어 하여간 그리고 오히려요 서로 서로 말 놓는 사이였다가 오히려 연애나 결혼을 하면서 서로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많아졌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서로 존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서로를 막대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심하자는 거지 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연애를 하면서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렇고 그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야 하여간 그렇고 음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약간 이제 나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오히려 같은 과 사람들은 잘 안 만나는데 다른 과 사람들하고 좀 만났던 사람들은 가끔 만나 가끔 만나고 어쨌든 근데 참고로 여사친하고는요 단과대는 같았어요 음 단과대는 같았으니까 어쩌나 수업하다 보니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음 뭐 단과대는 같았으니까 만난 거지 달랐으면 아마 좀 힘들었겠지 음 과는 과만 달랐어요 하여간 뭐 그랬던 거고 음 근데 이제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요 일단 연애를 위해서 이론적으로 있어야 할 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음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좀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어야지 좀 그 뭐냐 좀 뭐냐 서로 모르는 사이들끼리도 나가서 좀 음 서로 좀 말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뭐 음 데려오든지 하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요즘은 외모하고 경제적 능력이 약간 약간 연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까지 생각을 해요 좀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 무턱대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단계가 생긴 게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일단은 확보하는 방법 음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확보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음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 명이 생기면 그 중에서 자기하고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뭐 근데 남사친하고 여사친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 파이어 에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요 남사친하고 여사친은요 서로의 결혼식도 가질 수 있는 사이예요 나만 봐도 나 뭐냐 나만 봐도 막 결혼식 가진 경우도 있어 음 참 이게 친구한테서 청첩장 받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고 그런 건 있더라 진짜 우리 또래가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자 그러면요 이거는 뭐 남사친 여사친을 확보하는 방법 또는 아니면 남사친 여사친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뭐 남친 여친으로 건너간다고 쳐도 이거는 똑같은 과정이라고 봐요 음 뭐 남친이나 여친이나 남사친이나 여사친을 만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사람을 만나야지 관계를 만들지 음 사람을 만나야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 좀 모임을 나가면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뭐 모임 동호회를 하든지 음 그러니까 취미가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아니면 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이야기가 나온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든가 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금 시국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시국 이 시국에 이런 방법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겠지만 사실 네 우연히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요즘 되게 개방적으로 만나는 방법들 많잖아요 뭐 그래 지금 시기에 클럽을 가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지만 뭐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봤어 나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봤고 뭐 서로 좀 뭐 술자리에서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뭐 그 술자리에서 대면식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고 뭐 축제에서 행사 뭐 행사 같은 데서 만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어디 여행지에 갔거나 음 뭐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진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막 서로가 그냥 알게 모르게 좀 찌릿찌릿해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떤 어떤 막 어떤 좀 자기가 보기에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좀 그 뭐 약간 그 카페에 앉아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작업을 하고 있었나봐 근데 이성이 그냥 우연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 저 사람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그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일행하고 같거나 아니면 자기도 혼자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뭐 했다는 거야 근데 계속 왠지 일어나기 전에 그 뭐냐 아 좀 괜찮아 보여서요 좀 용기 내볼게요 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딱 쪽지로 남겨놓고 자리를 뜬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포츠에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단체 응원 문화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팀 응원하다가 서로 뭐 그래 술집에서 같은 팀 응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장에서 같은 팀 응원할 수도 있고 특히 야구장에서 뭐 뭐 이러다가 뭐 서로 이러다가 찌리찌리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축구보다가 월드컵 특히 월드컵 보다가 월드컵 보다가 우리나라가 골 나면 그냥 옆에 그냥 누구 보이면 그냥 막 끌어앉잖아요 그래서 그 월드컵 베이비가 많이 생겼다고 하죠 2003년에 2003년에 월드컵 베이비가 많이 생겼어요 2003년 전반기에 2002년 6월에 많이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통 월드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요 그 이거는 약간 그 인구 통계적인 약간 그거긴 한데 되게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국제에 뭔가 이런 게 있으면요 보통 그거 지나고 얼마 좀 지나면 그 출산율이 올라가더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막 그런 그 진짜 그런 그냥 뭐 바닷가라든지 여행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진짜 그냥 나는 안 해봤는데 헌팅하는 사람들도 있기더라고 아 그리고요 사실 내가 그저께 내가 그저께 어떤 카페 갔어요 내가 그저께 어떤 카페 가서 딱 그 커피를 그 커피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카페 구조가요 내가 앉아있었던 테이블이 밖에가 창문이에요 창문을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어요 창문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창문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사람 4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 뭐냐 케이크 했다가 촛불 꽂고 막 그 생일 축하 그 준비하려는 거야 근데 초 초는 있는데 불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남자 사람을 찾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 사람들이 담배를 피든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니까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그 여자 사람 4명 중에 그 2명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되게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좀 죄송한데 혹시 라이터 갖고 계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아 아 아니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요 해가지고 그래서 아 네 아 네 네 하면서 결국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주변에 편의점까지 가서 라이터를 사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를 꼽고 생일 축하 박수를 치더라고 결국은 음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어 좀 되게 그런 이제 아무래도 여자 사람 4명이서 서로 이제 수다 뜨려고 만나려고 하면 보통 좀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그 누구 만나려고 도심에 나오고 그러면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 그 그래도 나름 외출인데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내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좀 약간 비슷한 거야 옷 색깔 디자인 이런 건 살짝 다른데 그냥 약간 그런 그 정장 스타일 그런 그 정장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장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약간 좀 그랬어 그러니까 되게 그냥 원래 여자 사람 한 3,4명 모이면 사실 그 카페에서 제일 시끄러운 자리 좀 약간 내가 일행하고 있다가도 어 어디가 좀 시끄럽지 하면서 돌아보면 꼭 여자 사람 한 3,4명 모이는 원래 그런 쪽의 목소리 톤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음 그렇게 보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재밌게 막 사진 찍고 놀고 하는데 근데 사실 나리가 그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게 아니고 내 옆에 여사친이 앉아 있었거든 여자 사람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보고 내가 그 담배를 피 내가 왠지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이 보였나 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잖아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근데 내가 라이터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방에 촛불은 좀 촛때는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분위기 내려고 기도할 때 촛불 켤 때가 있거든 그때는 라이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살 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는데 담배는 안 사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여사친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야 내가 담배 피우는 줄 알았나 봐 근데 문제는 나도 안 피우고 그 여사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야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근데 약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부부의 날 컨텐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나 여자들한테 헌팅 헌팅 나갈 뻔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내가 라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냐 가서 켜주면 몰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 여자분들 나보다 키 크더라고요 무섭더라 나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아마 내가 아프리카 TV에 좀 어느 정도 그 뭐 공식 방송에 한 번 이상 뭐 그 그런 인지도가 있는 BJ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공식 방송 출연 경력 기준이에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공식 방송에 좀 나와봤거나 그런 BJ들 중에서는 아마 알려진 BJ들 중에서는 내가 키가 제일 작을 거예요 남캠 중에서는 나보다 키 작은 남캠은 본 적이 없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남자 사람이나 여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 누나 뭐 글쎄요 음 근데 아마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나한테 라이터만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옆에 여자 사람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고 있었거든 여사친하고 음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들은 보통 남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사람씩 그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좀 그 사이에서 뭔가 좀 뭐 말걸기에 좀 조심스럽잖아요 음 몰라 이건 사람들은 약간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 음 뭐 남친 여친 남사친 여사친은 만나는 그런 과정 방법 이런 거 하다가 얘기가 좀 여기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방법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진짜 막 여행가서 막 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특히 막 그 요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그러니까 그 요즘은 20대까지는 내일로가 되잖아요 그 연령대가 올라갔잖아 내일로가 내일로가 연령 제한이 올라가가지고 그 그 내일로 그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각자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그 뭐냐 하다보니 중간중간에 그 여행 코스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일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 그 열차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거든 열차 시간표를 기다리고 특히 자유석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자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특히 새마을 아이텍스 새마을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아이텍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유석 지정 호차가 있어요 그래서 몇 호차는 자유석이어서 그냥 먼저 앉으면 인자예요 음 그래서 보통 그런 새마을에 자유석을 앉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점 뽑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고 그 무궁화 같은 경우는 자유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빈자리에 앉았다가 임자가 오면 비켜주거나 아니면 뭐 그 지금은 아마 열차 카페가 그냥 그 지하철처럼 옆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걸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차 카페가 열차 카페가 없어지고 아마 요즘은 그 그냥 필요한 거 뭐 사 먹고 싶으면 그 아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동 판매가 있어요 아이텍스 새마을은 근데 요즘은 그거 요즘은 그 코레일 역사마다 그 스토르웨이 편의점이 있거든요 스토르웨이에이에서 사가지고 타라 음 스토르웨이에서 사서 그 먹을 거 사가지고 타라 사서 타는 거 허용되거든요 열차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 거 사오는 거 허용은 돼요 너무 심하게 막 냄새 풍기는 김밥 이런 거 말고는 음 근데 서울에서는 노선 버스 탈 때 먹을 거 들고 타면 안 돼요 그거 서울 서울특별시 조례로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특히 좀 열차가 배차가 많은 지역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혹시 뭐 경북선에 용궁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를 가거나 그러니까 경북선 경전선 특히 서부경전선 서부경전선이라고 하면 그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부경전선 그런 그 진짜 열차가 어쩌다 한 번 오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요 진짜 열차 시간 엄청 기다려야 돼서 그쪽이 코스가 겹치는 사람들끼리는 아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대합실 마지방 이런 데서 되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숙소가 같거나 게스트하우스가 같거나 그러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내일로를 안 해봤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일로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나는 내일로를 현지에서 자는 게 아니고 그 나는 내일로를 그 일주일 치를 해가지고 주말은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평일에는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냥 가고 싶은 지역 가봤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열차 승차 횟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봤지 본전 뽑으려고 본전 뽑으려고 그 방법을 썼고 그래서 썼던 방법은 목포 당일치기 갔다 왔고 포항 당일치기 갔다 왔고 그 부산을 당일치기를 뽑았어요 그냥 부산 한번 찍고 왔어 그냥 한번 그 지역을 갔다 와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산은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부산은 솔직히 한번 그냥 찍고만 왔죠 부산역 주변에 어쨌든 뭐 그랬고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갔다 왔고 하여간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뽑았어요 그 그 뭐냐 전라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명절 때 큰아빠 집이 여수니까 여수 엑스포 본전 종점 어차피 그거 말고 전라성은 그걸로 뽑았어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그 제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원래 5월에 꽃박람회 하잖아요 그거를 갔다 왔을 때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티켓을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티켓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는 그 내일 룰로 처음이자 마지막 나이 제한 딱 걸리기일 때 그 시점에 갔다 왔거든요 그 생일 지나기 전에 출발하면요 생일 지나서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마지막 날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돌아올 때는 그때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KTX를 반값에 한 번은 탈 수 있었어 평일에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한 번 KTX 끊어봤지 반값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맞선의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내 동생 부부의 방법인데 동생 부부는 사실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제 서로의 친구들끼리 아마 소개팅을 했나 보지 그래서 소개팅으로 결혼을 했고 그 그때 KTX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때 KTX는요 호남 고속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계룡시 구간이 굉장히 열차가 느려요 거기가 그 계룡시가 군사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가 호남선을 옛날에는 최대한 터널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철두를 만든 경향도 있잖아 그 지금은 다 막 직선화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다 터널 만들지만 터널 만들고 다리 놓고 하지만 근데 그 논산에서 서대전까지의 구간은요 원래 호남선이 처음에는 단선으로 놓였다가 그 복선으로 옆에 선만 하나 더 놓은 거예요 경부선은 처음부터 복선이었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호남선은 그렇게 됐었고 이제 호남고속도로도 원래는 왕복 2차로였어요 편도 1차로씩 그랬다가 그냥 옆에다가 아스팔트만 더 깔았던 거야 그래서 호남고속도로는 지금도 가끔 그 선용개량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 어쨌든 그때의 KTX는 논산역, 계룡역, 서대전역을 갔던 노선이죠 공주역을 안 가고 그래서 안 빨랐던 거예요 뭐냐 지금은 지금은 광주송정역이 동대구역보다 빨리 가요 거리가 짧거든 실제로 직선거리가 광주가 대구보다 가까워요 서울에서는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뭐 그런 클럽 얘기했죠 클럽 얘기했듯이 헌팅 헌팅의 방법이 있어 그냥 물론 나는 헌팅을 안 해봤어요 그 헌팅포차라고 있어요 홍대에 가면 내가 사는 곳하고 가까운 지역이긴 한데 그 아프리카TV 홍대의 오픈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헌팅포차가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런 걸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개팅 어플이 있어요 소개팅 어플 요즘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 뭐 정오의 데이트 이음 마음씨 뭐 이런 게 좀 좀 오래된 어플이고 그 요즘은 그런 소개팅 어플이 있고 요즘은 그런 소개팅 말고도 그것도 있어요 그냥 소개팅이 애인 만드는 어플 말고 남사친 여사친 만나는 어플 뭐 그런 거 요즘 광고 되게 많잖아요 그 뭐냐 우리 동네 여사친 찾기 뭐 이런 거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소개팅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SNS로 봐 이리저리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요즘은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TV BJ의 팬들이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 그 구독자 팬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BJ나 유튜버가 팬미팅을 해 팬미팅을 하는데 그 팬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팬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런 게 많아졌어 팬미팅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막 그렇게 인터넷 방송 유튜브 막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방송 활동 방송 컨텐츠 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그러면서 뭐 BJ나 유튜버들하고 또 친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맞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친해졌다가 연애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음 BJ들끼리도 지금 결혼한 분들 꽤 있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연애관계로 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남사친 여사친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짝사랑하다 끝날 수도 있고 어장관리 당할 수도 있고 음 그냥 마음이 식어서 차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연애관계가 되면 그래서 연애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그래 데이트를 하겠죠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커플끼리 뭔가 공유를 하는 취미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로 만나면 이게 솔직히 나도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연애는 안 했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약간 진짜 거의 플라토닉이었지 그래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약간 손만 잡는 정도였지 근데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되게 스킨십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요즘은 되게 라면도 자주 끓여준다고 하는데 음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연애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고 음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북한은요 이런 게 있대요 북한은요 자유로운 연애 이런 거를 잘 그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대요 그래서 친구였던 사람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연애가 금지된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 맥도날드도 남녀가 따로 줄사되는 그런 나라야 이슬람의 근본지인 국가잖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금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서 맺어져야지 결혼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요 같은 종교 사람들끼리만 연애해야 된대요 음 그리고 이란 이란도 현재 이슬람 시아파의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연애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남녀가요 손만 잡아도 경찰에 그 잡혀가요 그러니까 손만 잡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 손만 잡고 악수만 해도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손만 잡으면요 법적으로 결혼했는지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실제 부부가 실제 부부 캐릭터로 연계를 해야지 손잡는 장면을 찍을 수 있대요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마상초라는 그 용어가 있고 이말삼초라는 용어가 있죠 일마상초는 보통 일병 그 군대 입대 전에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도 일병 말 상병초 때 깨진다 아니면 이제 그 대학에 거의 입학하자마자 저학년 때 그 저학년 때 그 뭐냐 연애를 했던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이말삼초 그 2학년 말 3학년 초때 연애를 못하면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좀 뭐 있었고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보니까 그 인식이 아직도 강해요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가끔요 내가 이제 그 내 그 취미 컨텐츠 중 하나가 약간 이거는 취미 겸 운동 컨텐츠인데 그 펌프동 영상을 유튜브에 가끔씩 올려요 제 교육 영상과 함께 그거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이벤트 대회 이런 거 있고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몇몇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요 막 학생들인데 막 서로 연애하는 경우 꽤 있어 응 귀엽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요즘은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규율의 연애까지 금지시키진 않아요 근데 학원은 원내 이성교제를 보통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규정에는 응 재수학원은 더 빡세죠 재수학원은 거의 연애 금지지 응 재수학원은 거의 연애 시키면 퇴원 좋지 기숙학원은 기숙 근데 기숙학원은 의외로 그런 데 있어 기숙학원은 그 안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가 이제 기숙학원 그 기숙기간 끝나고 나와서 사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밖에 못 보잖아 응 기숙학원은 거기서는 완전히 진짜 통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응 근데 요즘은 좀 옛날에는 진짜 그랬대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교내 연애를 했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대요 응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좀 지금은 조금 많이 풀렸지 응 지금은 좀 많이 풀려가지고 그 약간 그렇다고 해요 응 그렇고 요즘은 많이 풀렸지 그렇고 그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안 그러는데 조금 어른 세대들 있죠 좀 어른 세대들은요 연애할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수능은 봐라 응 최소 수능은 봐라 약간 그 이런 거를 약간 그냥 자격구사화를 시켜버렸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이제 뭐 그랬던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내 경험상 내 경험상 그 여사친을 만나는 방법 결론은 일단 사람을 만나라 응 일단 사람부터 만나야 뭐 남사친을 만나든 여사친을 만들든 응 남친을 만들든 여친을 만나든 만들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뭐냐 억지로 막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많이 만나고 그럴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뭐냐 그 밖에 많이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방송 몇 년 하고 뭐 BJ들하고도 몇 명 하고 그런 관계가 좀 있고 그 그래도 몇 번 만나고 막 공식 방송 같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가끔 막 만나면 뭐 얘기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하고 뭐 서로 서로 뭐 카톡도 주고 받았던 BJ들 있죠 뭐 공식 방송 때 만나서 뭐 대놓고 연락처를 교환하진 않았지만 음 이제 그 운영자분들하고 공식 방송 준비 미팅 할 때 카톡방이 파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서로 연락처가 교환된 경우도 있고 음 뭐 그쵸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뭐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만나게 된 BJ들도 있고 음 근데 사실 이제 BJ들이 그래요 진짜 서로 뭔가 컨텐츠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잘 만날 일이 없거든 그래서 BJ들은 보통 좀 그냥 서로 좀 그냥 뭐 카톡만 가끔 하거나 뭐 아니면 서로 방송에 놀러가서 좀 떠들거나 뭐 아니면 뭐 서로 SNS에서 서로 막 댓글 달고 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BJ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SNS에서 조용히 좋아요를 딱 누르고 가 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내 경험상 참고로 그 최근에 최근에 몇몇 여사친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자주 만나는 여사친은 사실 복학하고 나서 안사이라서 그 뭐냐 과는 다른데 단과대가 같아가지고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같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때 좀 그때 좀 친해져서 근데 보통 나는 같은 과 사람들끼리도 졸업하고 연락을 안하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도 처음에는 졸업하면서 그때는 나만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서로 좀 연락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는데 나중에 그 친구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서로 카톡으로 연결이 돼 버린 거야 알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사친하고는 몇 년 동안 뭔가 공유한 취미는 제일 많을 거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여사친은 지금 직장인이라서 그 아마 제가 영상을 찍거나 그런 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음